시작해 볼게요 어 뭐야 문으로 클릭해서 시작하는 거였어? 드래그 뭐 이불을 땡기라는 거겠죠? 주인공인가? 난가? 마시기 위해 드래그 어.. 커피 슉 슉 냠냠냠 맛있었다 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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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치 뭔 게임이지? 맛있었다 캬 부인이 이게 해치한다 면도 좀 해야겠다 너 면도기가 없죠 양치 좀 할래? 이를 닫기 위해 드래그 이게 뭐야? 이제 깨끗해 보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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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뭐야? 퍼즐 게임 치고는 뭔가 막 아 이게 뭐야 뭐야 미친 거 아냐? 왜 이래 음 단서 같은 게 있는데 존슨 버트 푸드 번호 023409 성 힐 이름 로버트 생년월일 31.. 에잉? 나이 엄청 많은데? 31년생 뭐 챙길 수는 없나봐요 클릭만 하면 되는 스타일인 거 같은데 달력이 있는데 14일에 X표시가 있고 20일에 문표시가 있어요 어디 갇혀있고 20일에 나갈 수 있다 그런 건가? 기업 테스트 오후 3시 이후에 가능 이것도 퍼즐 같고요 오후 3시 이후에 가능하대요 지금은 11시 밤 11시인지 오전 11시 겠죠 지금 안 되는 거 보면 밤인 건가? 안녕하세요 경치 좋다 환자 로버트 힐 상태 혼란스러움 7시 기상 8시 아침 식사 9시 장열리 11시 검진 아침 식사 아까 한 거고 아까 7시에 일어났고 장애관리는 이제 씻으니까 진행이 된 거 같아요 그럼 검진을 받아야 되는 거 같은데 아.. 검진하려면 문은 잠겼고 방탈출인 거 같은데 대충 검진을 받으라고 지이익 안녕하세요 힐씨 깨어나셨네요 깨어나셨네요 조금 혼란스러울 수도 있어요 사고를 당하셨어요 기억나세요? 성함이 어떻게 되세요? 로버트였죠? 지금이 몇 년도이죠? 아이씨 1970 몇 년이었죠? 72년 그리고 며칠이죠? 아 잠깐만요 며칠인지는 안 알려준 거 같은데 아 갈 수 있네 여기 있었어요 날짜 8월 14일 8월 14일 14일이요 감사해요 로버트 내일 다시 체크하러 올게요 꼭 프로그램에 맞춰서 지내시길 부탁드려요 어.. 나는 지금 병실에 감금이 되어 있는 상태인 거 같고요 지금 시간은 3시 3시면 기억 훈련이 가능합니다 기억상실에 걸린 사람이고요 테스트를 시작하고 싶나요? 아마도? 뭐야 뭐지? 방금 별표 선택을 하세요 힐씨 테스트를 시작하고 싶나요? 아니요 답정로 하잖아 왜 물어봐 동그라미 어쩌라고 무엇을 보셨나요? 도넛 무엇을 보셨나요? 아 뭐하자는거야 장난 똥대리가 왜 상자인지 액자인지 어떻게 알아 내가 상자 이건 화분이죠 무엇을 보셨나요? 화초 이거 뭐지? 여기에 이렇게 띡 나와있어 픽셀 하나가 띡 하고 나와있어요 무엇을 보셨나요? 액차 액자 손 액자죠 뭐야 이거는 스피커인가? 책인가? 무엇을 보셨나요? 스피커 이거는 사과 같죠? 무엇을 보셨나요? 액? 동전인가? 동전 아닌거 같은데? 이건 새다 무엇을 보셨나요? 새지 정답 엔터를 누르세요 테스트하려고 밥 주는거야? 자 약을 먹어야 되나 보다 파스타를 냠냠 먹고 콜라도 냠냠 마시고 약은 먹으면 안될거 같은데 저녁식사 맛있었어 맛있었어 게임 귀엽네요 되게 아직까지는 여가활동을 하면 된대요 이제 여가활동이랑 여가활동은 20시부터 아아 일곱 여덟 아홉 열 이별 꽤 재밌었어 헬창이 되자 열심히 운동해서 헬창이 되는거야 저 문을 때려 부셔서 나가는거지 숙면 시키는데로 일단 해볼게요 눈 감아 아 이불을 덮어주셔야 되는구나 이별 오 더빙 오 더빙 나는 커피를 마시고 있었고 내가 제일 좋아하는 오른쪽 테이블에 앉아있었다 오른쪽 테이블 테이블을 바라보고만 있었다 나는 불안했다 모든 물건을 같은 방향으로 돌리고 있었다 나는 한 모금 마셨다 도넛이 나왔다 먹었다 5분이 더 지났다 드디어 그녀가 도착했다 피곤해 보였지만 여전히 아름다웠다 그녀는 의자를 당겼고 좀더 가까이 앉았다 그녀는 다른 곳을 바라봤다 좋은 신호가 아니었다 눈깔 돌.. 설마 돌까? 이제 더이상 만나면 안될 것 같아요 저는 저는 당분위에 그분간 떠나기로 했어요 뭐라고 말해야 할지 몰랐다 한 모금을 더 마셨다 그녀의 손을 잡으려 했지만 그녀는 손을 뺐다 그리고 떠나버렸다 실화 난 뭘 느껴야 할지 혼란스러웠다 어 뭐야 뭐지? 데이 2 자면서 기억이 난 것 같아요 이전 여자친구인지 다시 일어났고요 데이 2가 시작이 됐습니다 일정은 상태, 졸림 아침 식사를 하고요 커피 마시고 주스 마시고 도넛은 정말 맛있어 도넛 되게 좋아하네 이 친구 자기관리 씻어야죠 반복되는 것 같은데 좋은 아침이에요 라벌트 잘 주무셨나요? 검진받을 시간이에요 나이가 어떻게 되시죠? 41였나? 가장 좋아하던 카페가 어디였나요? 아씨 아우 네스트였다 아우 네스트 기억하길 잘했죠 어디서 일하셨어요? 어? 내가 어디서 일을 했죠? 나는 뭐하는 사람이었지? 나는 누구였지? H 아이고 맞았네요 저녁은 뭘 원하세요? 피자 피자 감자튀김 수프 어 뭐 피자가 당기는구만 감사해요 로버트 좋은 성과를 보이고 있어요 시간이 흐르고 기억 훈련 시간이 찾아왔습니다 어 도넛이네 네 정답 엔터를 누르시오 아 다른거 고르는거구나 IQ 테스트 비슷한거 같아요 얘만 다르죠? 저 친구만 다르구요 이 친구만 다르구요 자 이 친구만 다르네요 음 다 다른거 자 테스트 완료 저녁식사가 나왔습니다 피자 어 뭐야 피자 한판을 다 먹어? 여러분들 피채 몇? 피자 한판 다 드실 수 있나요? 난 피자를 정말 좋아해 그런거 같애 그래 보여 자 이제 여가활동할 시간입니다 여가활동은 20시부터 뭐야 이게 1 2 아 3 이렇게 4 5 6 다행이다 쉬워 7 8 9 10 나 이거 좀 잘하는데? 모래님 1.5판 가능하시대요 봉인되어 있어 존슨버드 일하던 곳이죠 일단 잠을 자보겠습니다 세모의 어 태닝월드님 3,000원 감사드립니다 난 라디오를 껐다 음악이 그녀를 떠오르게 했다 길에 집중해야 했다 그래 이거 왠지 이런거 같애 어 돌아 돌아 저 집중해 어 빨간 빨간 신호에서 멈췄다 어떤 거지가 차를 향해 다가왔다 나는 창문을 내렸다 그녀에게 동전을 줬다 신호는 초록색으로 바뀌었다 나는 이미 지각이었다 서둘러 가야했다 자 쭉쭉쭉 아 어휴 겨우한 굴뚝에서 검은 연기가 피어올랐다 어 피어올랐어 그래서 어쩌라는거지 아 아 하 나는 앞문으로 걸어갔다 문은 잠겨있었다 비엘버너를 미역했다 비엘버너를 미역했다 잊었잖아 네 나는 문을 열었다 상사는 넥타이를 조염했다 쭈욱 쭈욱 힐 유아 레이트 고 투 요 스테션 늦었군 힐 작업소로 가 어 뭐지 어 뭐지 뭐지 어 어 어 나 뭘 해야하는거지 1 2 3 4 5 6 엥 뭐지 된건가 어 이 이게 다 하나하나 퍼즐들을 진행해야만 퍼즐을 진행해야만 이제 되는 것 같은데 아니지 퍼즐을 풀어야만 진행이 되는 것 같거든요 3개 뭔가 IQ 테스트 당하는 느낌이고 어렵지가 않아요 생각보다 퍼즐 게임하면 대체 뭐지? 하고 머리가 많이 아픈데 이거는 좀 더 스토리랑 연출에 신경을 쓴 느낌이라 재밌는 것 같아요 되게 흠 약간 흠 이거 뭐지? 하는 느낌이죠 누르지 마시오 그럼 누르지 말아야지 아 뭐야 이거 눌러야만 진행이 되는 거였잖아 비상경보를 울린 것 같아요 제가 흠흠 상사는 헬멧을 눌렀었다 눌렀 해고야 짐 정리해 내 짐이 어딨지? 잘됐다 이제 집에 가서 놀고 먹고 살아야지 어? 이게 내 짐인가? 개꿀이구만? 이제 더 이상 일을 안 해도 된다니 정말? 어? 네 네 여자친구 데이 3 3일째 수염이 자랐죠 노래 분위기도 좀 바뀐 것 같아요 상태 불안정한 아침식사 어? 깜짝이야 먹기 싫다 먹기 싫다 쥐가 나왔어 생쥐는 어디로 갔지? 쥐 잡으러 댕겨야 될 것 같아요 어? 마우스다 상사 상사 이게 아닌데? 하하하 쥐가 계속 도망 넘기죠 일로와 어 미친 야 어? 너 뻔뻔하다 너 아주 뻔뻔해 하지만 친구가 필요했으니까 용서해줄게 역겨워 띵 띵 좋아 띵 띵 검진 시간입니다 띵 띵 띵 안녕하세요 로버트 잘 주무셨어요? 오늘은 기분이 좀 어떠신가요? 저는 항상 기분이 좋기 때문에 제 기준으로 할게요 정말 좋아요 하하 세모의의 주재료는 무엇이죠? 뭐지? 내가 이거 어떻게 알아? 아 상자가 열렸어요 이게 세모의 세모의를 만드는 곳이어서 존슨 버드 후드네요 이름이 주재료는 카나리 그레스겠네요 세모의 주재료는 무엇이죠? 가 가 어 나 이 그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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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스에스 하하 발음 오야 좋다 감사합니다 근무지가 어디시죠? 에스 또 가야되잖아 한 한번 풀 때마다 가야될 것 같아 근무지 네 근무지가 주소를 얘기하는 건가봐요 어 배터리 아 아 이거 페이지 하는 페이저죠? 아 오케이 됐다 페이저는 뭘까? 힐 또 늦었어 점점점 너 때문에 비상 셧다운이 발생했잖아 코드 827 넌 해고야 레이크 스트리트 30번 이게 공장처럼 생겼네 굴뚝 3개 맞네 30번 레이크 스트리트이네요 3 0 레이크 스트리트 아울네스트는 어디에 있죠? 그거는 아까 봤지요 16 어 Park 아이씨 Park Road 비상 코드가 뭐죠? 8 2 7 응파가 827 알려줬어 저녁은 뭘 원하세요? 어제 피자를 먹었으니 오늘은 햄버거를 먹을 생선이 땡기는구만 또 만나서 반가웠어요 제가 지켜보고 있을 거예요 뭐 협박이야? 저런 사람이 다 있어 기억훈련 테스트를 시작하고 싶나요? 네 어 어 어 어 어 이거 우리 방인데 어쩌라는 거지? 아 저거 뭐더라? 정답 멘터를 누르세요 집에 있는 거 없는 거 틀린 그림 찾기네요 뭐가 없죠? 얻어 걸렸네 요것은 화분 악바도 화분이죠 전체적으로 퍼즐은 아직까진 괜찮은 거 같아요 와 퍼즐을 풀어야만 밥을 주는 제도네 하여튼 생선을 뭐 이따위로 줘 깜짝이야 눈알도 먹고 몸통도 먹고 어두육미지 꼬리도 먹어주고 아가미까지 진짜 싹싹 발라먹네 여가활동 이번에 또 어떤 게임이 기다리고 있을까요? 엥? 뭐지? 어... 어... 그래 그래 그렇단 말이지 하... 갈수록 알겠어 이 게임 알겠어 내가 봤을 때 대충 갇혀있는 시간이 일주일이거든요 일주일 내내 난이도가 계속 높아지는 거야 내가 봤을 때 이거 100%야 크크크 깼다 오이 오이 더... 더 어려운 걸 가져오라고 뭐야 깼잖아 이 양반들아 어? 깼잖아 아 불쌍 이 형 그리 간단한 퍼즐이 아니었던 것이다 내가 제일 좋아하는 게임이야 뭐 이딴 걸 좋아해 숙면 로라 여자친구 이름인 거 같죠? 나는 또 전시때쯤 깼다 일어날 이유가 없었다 나는 TV를 보고 있었다 나는 TV를 보고 있었다 회사 광고죠? 뉴스 핑퐁 어? 아까 방금 뉴스에 떴던 게 능지 공돌이입니다 하하하하 아까 뉴스에 떴었어요 어떤 여자가 죽었다고 여자친구인 로라가 죽은 것 같은데? 일어나 아 넌 일어나야 해 어? 무슨 일이지? 리슨 아 어떻게 해야 되지 이제? 한 여성이 사망했습니다 살인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헐 로라잖아 그녀가 죽었어? 그녀에게 무슨 일이 있었던거지? 그녀에게 무슨 일이 있었던거지? 쭈룩 또르르 뚝 쭈르륵 똑 찡 계세요? 힐씨 문 좀 열어주세요 감사합니다 문 좀 열어봐 안녕하세요 힐씨 삼가조이를 표합니다 저희의 선물을 받아주세요 잎사귀가 움직이고 있었다 감사합니다 혹시 이 질문지 좀 답해 주시겠어요? 지금까지의 삶에 얼마나 만족하나요? 매우 좋지 않다 꿈속에서 어떤 기분인가요? 매우 좋지 않다 낚시를 좋아하나요? 매우 좋다 감사합니다 여기 명함이에요 혹시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나 연락주세요 The White Door Mental Health and Fishing White Door 멘탈 치료와 낚시 4일째 4일째 상태가 굉장히 안 좋아 보이죠? 아침 냠냠냠냠냠 빨리 또또노시아? 빨리 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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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닦아 치 왜 안 닦여? 무슨 일이 있었던거지? 안녕하세요 밥 만나서 반가워요 당신의 환자 번호가 뭐죠? 나도 쇠처럼 자유롭고 싶어 로버트 힐, 고객 넘버 3H1931RL H1931RL 그 정신건강 안좋으면 연락하려던 번호 매우 필요 아 그래요? 로라는 언제 죽었죠? 음 아니야 12일이겠죠? 다시 한번 상가 조의를 표합니다 마지막으로 질문이 하나 남았어요 여기에 계속 있고 싶으신가요? 노 코멘트 잊지 마세요 저는 도와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간호사 반응 봐 기억 훈련 더 어려워지진 않았겠지? 테스트를 시작하고 싶나요? 아니요 아니요 싫어요 물음표 테이블에 있는 것은 무엇인가요? 도넛이죠 아 저기 있는 것은 박스죠? 이 아니라 새 정답 엔터를 누르세요 테스트 완료 나쁘지 않죠 아직까지 뭐야 이거 블러드메리 칵테일인 것 같거든요 블러드메리 내가 제일 좋아하는 음료네 여가활동 아 옛날이라 컴퓨터가 저런거구나 네 지금 70년대에요 배경이 너 여가활동 진짜 특이하다 너 그리고 두 번 댕겼는데 상관 없겠지 버튼 디바이스는 일자 자 시계방향으로 으 이 으 으 으 이 으 으 으 모쇼 어 그리고 저걸 리부팅하라 아 읽어야지 아 뭐야 아냐 위 아래 상하 좌우 엑스 엔터 쉽네요 상하좌우 엑스 엔터 비상재부팅 아 이거를 이제 또 뭐해야되는데 체크업 어 무슨 상황이지 열어줘 열어줘 열어랄말이야 무슨 상황이야 F 요거 또 아무것같애 난 여가활동 중이었을 뿐인데 힐씨 뭐하고 계세요 조심좀 하세요 똑바로 행동하세요 힐씨 꼭 일과에 맞춰서 생활하세요 어 죄송합니다 저는 어떻게 해야될지 몰라가지고 비상재부팅 로그인 정보 선택 어 띠용 띠용 어 뭐야 됐어 됐어 아 이렇게 했어야 됐구나 빨간색으로 1 2 3 4 오케이 이게 다음 단자다 난 일단 액자로 가야하고 그 다음에 달력 그 다음에 서랍장 그리고 화분을 봐야돼 힐씨 진정하세요 마지막 경고입니다 제가 다시 오게 하지 마세요 또 혼났어요 이런 뭐 놓고 갔죠 어 제이그랜트 접속코드 락 놓고 갔어요 잘됐어 제이그랜트 접속코드 락 락 메시지 선택 환영합니다 그랜트 의사에게 저희 팀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질문이 있다면 언제든지 말씀해주세요 매니저드림 힐 환자 그랜트 의사에게 힐씨는 저희가 가장 아끼는 환자입니다 그가 항상 프로그램에 따르도록 꼭 부탁드립니다 그의 기억이 저희의 기관에 매우 중요합니다 메이저드림 비밀번호 변경 안녕하세요 짐 새로 자른 머리 정말 마음에 들어요 비밀번호를 호프로 변경 가능할까요? 감사합니다 아담스 의사 어? 여러분 아담스의 이메일에 들어갈 수가 있죠 호프 그러게요 이게 다 누굴까? 호프 메시지 선택 죄송합니다 안녕하세요 캐서링 제 접속코드를 잃어버렸어요 힐의 서류에 적어놨는데 확인해줄 수 있어요? 고마워요 해리 해리라는 사람 캐서링 제 접속코드를 잃어버렸어요 힐의 서류에다가 내 서류 내 서류에다가 접속코드 레이크를 적어놨구나 그래서 레이크가 음 해리의 코드예요 해리를 찾죠 해리 해리 어딨어? 여기다 해리 리 레이크 이니셜밖에 없죠 이름이? 클릭노가다! 손 아파 L A K 레이크 리 의사에게 오늘 수술 준비가 잘 되었길 바랍니다 힐의 기억을 연결시키고 그가 깨어나지 않도록 조심하세요 어떻게 하는지 아시죠? 메이저 드림 사건 리 의사에게 지난 저녁에 일어난 사건에 대해 알고 있습니다 다행히 기억들이 타락되지 않았어요 타락? 아 Corruption 얘기한건데 이거는 오역이죠 여러분들 메모리가 Corrupt 됐다 그러니까 기억이 타락이 아니라 뭐랄지 Corrupt는 이제 기억의 손상? 변형? 문제가 있다 그런 뜻이에요 다행히 기억들이 변하지 않았어요 꿈을 꾸는 도중에 환자가 깨어나면 수술을 완전히 망칠 수가 있습니다 조심해주시고 다음 수술은 완벽히 이루어지도록 부탁드립니다 이거 코드죠 칼 풍뎅이 T 아큐 칼 풍뎅이 그리고 뭐였더라? T 아큐 번역의 오류 암호 외우는 방식이 좀 특이하죠? 퍼즐이 나는데 일단 이메일부터 계속 볼게요 사건 이것도 봤고 연구실 접속 저걸로 연구실에 접속할 수 있게 됐어요 어... 채우는 방식인 것 같아요 도형을 그쵸 IQ 테스트랑 상당히 흡사한 것 같아요 전체적으로 아 젠장 이거는 다 이으면 되는 것 같은데 그렇지만 얘 때문에 얘도 반드시 어... 이쪽을 향해 있어야 하거든 그렇게 되면 얘가 맞질 않아 그러면은 얘는 이렇게 그렇죠 됐습니다 이제 켜볼까요? 1 어 뭐야 이게 어 뭐야 이게 2 3 3 아유 눈아파 아유 눈아파 아유 눈아파 4 총 오우 깜짝이야 오우 저는 햄돈드 해야겠습니다 또 빡쳤어 빡 돌았어 잠깐만 너 말하지 말아봐 뭐가 나올 수도 있어 알람 울릴때마다 1 2 3 4 이거 하라고 하는 것 같아요 기억하세요 여러분들 F F A T 잠깐 1 2 3 4가 어디더라 빨간 글자 힐시 도가 지나치시네요 이제는 다른 방도가 없어요 진정제로 드려야겠어요 셋까지 세세요 둘 셋 뿅 쓰러졌다 호수의 여인 뭔가 진행이 되다 말았죠 그곳에 내가 있었다 적어도 나의 남겨진 일부분이 있었다 한 잔을 더 시켰다 호수씨 한 잔만 더 주세요 한 잔 마텐더는 특이한 사람이었다 돈은 남았어요 지갑을 꺼냈다 가격은 7입니다 거스름돈은 없습니다 받으셔 여기 있습니다 블러디메리 한 잔 한 모금 마셨다 마셔 그는 날 쳐다봤다 무슨 생각하세요 나는 사진을 꺼냈다 사진을 펼쳤다 여자란 같이 살기도 골치 아프고 같이 살아도 없어도 못 입었어 나는 잔을 내려놓았다 제가 해결책이 있어요 하지만 값을 지불해야 하죠 가격은 18이에요 뭐 18 뭐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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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 갑자기 커튼이 열렸다 뭐지? 그녀가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다 가능한 큰소리로 불렀다 큰소리 큰소리 물음표 잘 봐 예를 눌렀어 그리고 예를 눌렀어 그러면 틀려 예를 눌렀어 예를 눌렀어 틀려 예를 눌렀어 예를 눌렀어 풀리고 예를 눌렀다가 예를 눌렀다가 예를 눌렀다가 예를 눌렀어 맞아 앗 망했어 이거 도와줄 사람이 필요해 여기서 내가 음악을 좀 잘한다 16884 1616 어 뭐야 됐어 어떻게 됐어 왜 됐어 뭐야 왜 된거야 왜 된거야 내가 정말로 이걸 한다고? 왜 된지 모르겠어요 5일째 막 누르다가 됐어 얻어 올렸어 다른데로 수감됐어 어떻게 해 다른데로 수감됐어 어떻게 해 다른데로 수감됐어 어떻게 해 정말로 수감됐어 감사합니다.